그래도 되게 숨막힐 것 같긴 하네요. 내가 뭐 형 목이라도 조른단 말이에요, 지금? 아니요. 이지한 씨가 숨막힐 것 같다고요. 형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는 이지한 씨의 표정이 어딘가 되게 불안하고 초조해 보여서요. 잠깐이지만 그 얼굴을 보는 도안이의 마음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. 됐습니다. 싫어하는 사람이랑은 한 잔 이상 마시지 않는다가.